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안성공차에 와봤는데요. 한번 새로운 메뉴 한번 먹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성공차 매장입니다. 오늘은 이거 어깨가 이거는 패션 후르츠 히비스커스 코코넛 입니다. 이게 코코넛이에요? 아 코코넛이에요? 요거는 초코바른 초코 스무디입니다. 얘는 이렇게 눌러서 초코를 깨뜨려서 먹어요. 초코를 깨뜨려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다음 시간에 오늘 소개 영상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!